오늘 자료집에 5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집 52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2페이지에 1번을 보시면 이제 우리 2차 시험 출제 가능한 유형을 제가 임의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거 제 나름대로 분류법인데요 일단 양가로 1번에 논점 제시형 사례 문제로 되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같이 읽어보냐 의미 없이 고문을 풀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이 종사하는 전열기구 제조회사다 A사에는 70명의 근로자 조직돼 노동자 을이 있다 2015년 2월 1일 A사 사용자 갑은 기존의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2016년 1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을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갑과의 교섭을 종식으로 요구하였다 갑의 방설이자 을은 관행적으로 이어주어둔 연장근로를 2015년 1월 4일부터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 1차 기본각이 들으신 분들은 느낌이 좀 오시죠? 중법투쟁이에요 중법투쟁 이걸 쟁의행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논점이 되는 겁니다 이후 을은 2015년 4월 1일부터 쟁의행의 참관투표 등을 절차를 거쳐 퇴업을 개시하였다 갑은 2015년 6월 1일자로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직장 폐쇄를 단행하였다 2015년 7월 4일 을은 전체 조합원의 다시금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갑에게 표시하고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했는데 파업을 했으니까 폐쇄를 했겠죠? 그 이후에 폐쇄를 들어가니까 파업 멈출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논점이 되는 겁니다 표시하고 요소보다 좀 요청하겠다 갑이 노동조합 측 대화 요구에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비방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을은 공식 사과와 물론 만약 폐쇄를 처리한다면 노동조합 집행사태를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사용자와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갑은 직장 폐쇄를 계속 유지하고 조합원의 출입을 막으면서 개별적인 입축을 통하여 40여 명의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를 시켰다 그래서 두 개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연장근로 거부의 법적 성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건 뭐 안 치는 것처럼 중법투쟁 쓰는 거고요 거래용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직장 폐쇄 조치의 법적 정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이제 폐쇄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파업 종료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주된 논점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직 공부 안 하셨으니까 뭔 말인지 모를 건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양가로 1번에 논점 제시형 사례 문제하고 양가로 2번에 논점 발견형 사례 문제가 차이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양가로 1번은 문제를 사실관계로 나열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것 써봐라 이것 써봐라 제시한 거고요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쭉 나열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생점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이제 열어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가 좀 더 고민의 깊이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가끔씩 나오긴 나오는데 주되게 우리가 나오는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노동법은 이제 1교시 2교시로 구분되어 있어요 75점씩 150점이다 보니까 가장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보시게 되면 2차 과목에 노동법이 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인사관리가 있고 두 번째 행정증송이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선택과목이 있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다른 과목들은 100점씩 100점인데 노동법만 100점이 150점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똑같이 점수 나오더라도 노동법이 점수 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전체 점수 있어서 영향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을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노동법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또 그러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합격하신 이후에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노동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방금 송영진 노사님 왔다 가셨는데 노동경제학 쓸 일이 없어 실무감형 그렇죠 행정제송 쓸 일이 없어 물론 우리가 심판을 하긴 해요 중앙인 심의 가서 심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 나왔던 적격이었죠 쓸 일이 없어 우리는 시험을 붙기 위한 과목들이죠 근데 인사관리는 그나마 좀 그래도 프로젝트 하실 때 쓸 일이 있긴 있는데 시험거랑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체계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고 가장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 노동법이죠 1차에 읽고 심지어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100점도 높고 분위기 좋아요 자 그래서 노동법이 1교시 2교시 읽길 잘했어요 읽으면서 몸이 풀렸어요 자 1교시 2교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00점이 우리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1교시에 50점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25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2교시 같은 경우도 50점 하나 나오고 25점 그래가지고 75점 75점에서 150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방금 보신 게 양가루 1번이 논점 제시형 양가루 2번이 논점 발견형인데요 보통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교시 2교시 다 양가루 1번 형식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원에서 주로 준비하는 건 양가루 1번 형식으로 대비를 하고요 틈틈이 양가루 2번 형식으로 얹어가지고 살짝 얹어진 형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게 되면 양가루 3번 양가루 4번 이게 이제 25점 대비 문제인데요 양가루 3번은 준사례형이에요 준사례형은 뭐냐면 사례처럼 보이는데 사례가 아니거나 혹은 사례가 맞는데 되게 간단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이런 게 25점으로 나오는 거고요 양가루 4번은 순수 약술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철이 좀 지난 거예요 가끔씩 나오게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루 4번 보시게 되면 순수 약술 문제 해가지고요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당한 폐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도 25점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직장 폐쇄에 대해 설명하라 이런 얘기 같은데 실제로는 포인트가 있어요 판례입니다 판례 사실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 케이스랑 약술을 구분할 때 케이스는 판례가 중요하고 약술은 다 중요하고 틀릴 말은 아닌데요 근데 약술도 결국은 판례예요 왜 그러냐 일단 1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약술 문제라고 하더라도 판례가 없는 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금기법 10조의 국민권 행사 나올 수도 있죠 확률상 매우 떨어져요 그런 것도 나중에 2개 넘어가면 볼 수 있는 건데요 약술 나오는 것도 결국 판례 출제가 되는 거니까 판례 공부가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읽어봤던 양가루 1번에 논점 제시형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반가루 2번 직장 폐쇄 조치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걸 푼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는 성문법 제국가니까 아까 김준영 가사님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우리는 성문법으로 푸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법규정으로 푸는 거죠 그런데 법규정에 내용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으면 판례가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 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법은 태생적으로 일반성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의 소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법규정이 있는데 해석상 문제가 있거나 혹은 법규정이 아예 없거나 결국 이런 경우는 해석론이 도수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게 교과서의 신뢰인으로 우리가 부르기에 학설 이래 부르는 거죠 거기에 대한 판례 입장 이게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나의 검토 의견 이게 소위 법학 공부할 때 공부하는 문학판검 구조 되겠어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특히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의 소재하고 판례예요 보통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문학판검이 이제 거의 공통되게 중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노동법이 특수성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무래도 노동법 교수님들이 다 중앙노동위원회라든가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은데 노동법 하기가 이상하게 판례에 꽂힌 현상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쟁 같은 경우는 판례랑 검토가 다르면 케이스를 검토로 풀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강사마다 다 다른데 그런데 노동법은 판례랑 검토가 다르면 둘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풀어야 되는 건 이 판례라는 거죠 약술이 나와도 판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반가루 2번에 기본기가 튼튼하면 어떤 문술지에도 탐례도 대응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3번에 판례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구체적 사례에 맞게 답안 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3년 정도만 하더라도 판례에서 제시되었던 해당 사례에서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 풀어봐 그럼 우리가 판례를 있는 그대로 공부하면 문제를 풀어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주로 풀어야 됐었는데요 3년 전부터 문제가 바뀐 게 뭐냐면 이제 그건 아마도 수험생 수준이 올라간 것이 반영된 거겠죠 기존 판례법리를 통해서 응용을 통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년 전만 하더라도 판례가 드립다고 하면 어찌어찌 비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면 해당 사례에서의 결론은 거의 사례 문제를 거의 똑같이 갖고 오다 보니까 그래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판례가 제시되는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왜 문제가 되고 어떤 논거에 의해서 어떤 요건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우출하는지 그거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해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한 것에 그치면 안 되죠 아까 윤석열 변호사님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이거 말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되게 강조한 부분인데요 이해하고서 계속 말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 결국 현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답안들을 다 써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이해하신 다음에 말하기를 통해서 현출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과정에 당연히 암기가 들어가야죠 특히 법과목 공부할 때 암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건 사기치는 거지 안 해도 어떻게 쓰나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해를 베이스로 한 다음에 외워가지고 답안이 연출한다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다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순환별로 어떻게 들어갈 거냐 55페이지 보시게 되면 순환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연기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 들어가는 거죠 연기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단 당연히 이게 베이스가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매년 제가 연기를 준비하면서 방점을 찍는 게 조금 달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기 때 보통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 연기 때부터 모의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선택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모의 시험보다는 이제 쪽시험을 통해서 글쓰기 자체에 익숙해지고 숲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하면서 글쓰기 기초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기초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1기 특히 2, 3기 넘어가면 숲을 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일단 외워야지 그 다음에 그때는 나무 중심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숲을 볼 수 있는 기본 과정으로서 이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숲을 찬찬히 보다 보면 이 안에 되게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유명한 나무는 이때 이미 외워줘야지 그래서 여기서 진짜 초 A급인 유명한 나무들은 이때부터 이미 암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기 들어가면 차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1기부터 모유시험이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기본이론 심화과정 코스로서 0기, 1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쓰기를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0기 때는 강약 조절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예상하지 못한 부리타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1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약 조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암기량도 더 증가하겠죠 암기하라는 판례가 좀 더 이때 늘어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0기 때, 1기 때 이때 보는 논점이 대충 몇 개쯤 되는 거냐 대충 진짜 넓게 잡으면 논점이 한 200개 정도 이때 격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제가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어차피 합격하고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때 공부할 때 잘 정리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3기 들어가면 오늘 할 얘기는 아닌데요 이때부터 이제 힘을 확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기 때는 서브론터가 나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논점이 한 6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기 거치면서 한 140개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2, 3기가 정해져서 결국 우리가 보는 게 60개 논점입니다 자꾸 저한테 이제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무슨 백화점식으로 다 깔아놓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2기 넘어가 60개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서 3기 끝쯤 되면 더 줄여져요 근데 아무튼 이 정도는 해석하니까 이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제로 우리가 막판을 가지고 한 중반 이후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건 한 60개밖에 안 되니까 논점이 너무 거먹을 필요 없겠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좀 신경 쓰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되게 선의, 열정, 의지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사람은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은 다 그러니까 저는 성악설 지지잖아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되게 중시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하라는 거 하면 그냥 다 합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매년 많은 분들이 합격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검증도 돼서 이쯤 되면 이거는 거의 이제 과학이 과학 그러니까 이제 하라는 대로 시스템 통해서 올해도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 일단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보면 옛날부터 대학 다닐 때도 선배들 보면서 고지 공부하던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형은 정말 좋은 형인데 후배들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고 막 좋은 형이에요 이 형은 돼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돼 근데 아 이 새끼는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건 돼 왜 그럴까요? 이기적으로 공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되게 이기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들은 합격한 이후에 베푸면 되니까 마퉁으로 많이 긁으면 돼요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되게 이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거 일단 방점을 짓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 강의의 특징은 팔이 심하게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강도 공개 특강을 잘 안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제 강의 본강에 들어오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름 이제 커뮤니티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끼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강생 아닌 분들 질문도 안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로 카페 안에서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대신 바운데라는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죠 저 인간이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 인간이 과연 3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바리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된 특강들도 다 이런 식이에요 1기 수강자 대상 특강 이런 식이에요 2기 수강자 대상 특강 이런 식이고요 3기 유도 마찬가지고요 특강도 그런 식이고요 지리근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시험이 있었죠 기출 해설을 업로드를 했는데 우리 수험 카페는 안 올렸어요 제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이제 점점 이렇게 안으로 굶는 게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보통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쉼 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쉬지 마시고 좀 빡세게 달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막 예전 40처럼 막 3년 5년 이렇게 보고하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특히 타시험 경화도 오신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스터디하면서 동생들한테는 얘기한다고요 야 70점짜리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70%만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퍼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맞지 않아요 그냥 달리는 거야 우리는 1년 2년 안에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수험 10년 했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어차피 1년 공부하고 합격하나 10년 공부하고 합격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죠? 어차피 새로 배워야 돼요 새로 그러니까 빨리 붙어서 빨리 나가야 되고요 특히 합격자 수가 250명 늘어난 지 벌써 몇 년 됐죠 올해부터 300이에요 그러니까 노부자 수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단 말이죠 제가 15회인데 저 없을 때만 해도 필드의 노무사가 천명이 안 되던 시절이에요 나름 좀 희소했죠 지금은 벌써 한 10년 사이에 3천명이 넘어갔다고 1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 빨리 붙어 빨리 빨리 붙어 가지고 빨리 나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 쉼 없이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1년 동안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제 같이 죽겠다 하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제가 먼저 죽는 거 아니야 이제 둘째는 죽는 거고 열심히 하니까 고기가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격증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자격증도 마찬가지인 게 시험에 합격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보장되지 않아요 그 이후엔 또 새로운 경쟁이 또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갈수록 경기가 또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예 공직에 가든가 공공시험 봐가지고 그게 아니면 자격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들은 시험 본다고 당장 부계형을 두고 이러지 않단 말이죠 이거는 하고 나면 그 안에서의 또 2대8의 사회예요 오늘 나가보면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S클래스 이런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야 그 안에서 또 2대8 사회니까 또 경쟁이 시작인데 어쨌든 우리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나름 평생의 무기가 되죠 최소한 우리는 실업의 공포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직의 공포 이런 게 없다고요 잘라면 잘라놨다면 다 하면 되지 이런 게 정할 거 없으면 개업해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만 본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무슨 부기영화가 있고 이러지 않는데요 그 다음엔 개인 역량이 또 차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국사회에서 실업의 공포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신 가지고 기간에 들어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이 딜레이 돼가지고 2차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 연기가 개강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지금까지 1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내년 1년도 최선을 다해서 되게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눈뽑을 김기봄이라고 하는지 짬에서 오는 바이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같이 한번 즐거보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1년간ested 감사합니다.